사실 저희가 결혼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엄마하고 이모님이 그랬더니 나라를 좁먹는 존재들이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런데 저희는 한편으로는 혼자 있으면서 독신세를 내고 사는 거예요, 독신세. 독신세? 독신세. 그렇죠, 그렇지. 너는 너대로 할 말이 있는가 보다. 규조하고. 아니, 뭐 그것도 있고 이제 다둥이들을 위한 결혼, 장려금 이런 거. 애 하나 낳을 때마다. 그리고 주택 청약이나 집 살 때도 다 혜택 주고. 혜택 줄 때. 세금을 내니까. 우리는 똑같이 세금 다 내고 아무것도 혜택을 못 받잖아요. 바보 아니야 그러니까 다 내고 혜택도 못 받고. 바보 아니야 그러니까 다 내고 혜택도 못 받고. 승수야, 이거 너대로 받지 말래? 아니, 그런데 우리 승수라고 안 가고 싶어서 안 간 건 아니겠지.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린 거야. 돈을 헤프게 써서 못 간 거야. 안 가고 싶어서 안 간 건 아니겠지.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린 거야. 돈을 헤프게 써서 못 간 거야. 우와 괴롭겠다. 그런데 너 그 미우새 보니까 네가 돈을 제갈량처럼 쓴다. 네가 돈을 제갈량처럼. 제갈량처럼. 돈을 이제 많이 새겼으면 좋겠어. 네, 네, 네. 총이 크시더라고요. 20만 원으로 해갖고요. 선결제 미우새를 좀 부탁. 이쪽 테이블 계산지 뭐. 저희 50만 원으로 해갖고. 오, 네. 쟤랑 장가 힘들다. 이제 뭐 한동안 또 못 만나서. 쓰는 사람 있어요, 또. 먹는 놈도 있고 또. 떨어지고 이런 거.